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혹시 한국팬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? 루이스 씨 세금 탈루 의혹이 사실인가요? 루이스 씨 3년간 수십억의 세금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 인정하십니까? 제 정보에 의하면 3년 전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신 이력이 있던데 그럼 3년간 세금 조사 유예 기간이 있죠? 그 점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? 클럽 앨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당연히 취소되는 건가요? 루이스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?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루오지 너의 미피아옥 것도 믿어요 안 잊지 마세요 안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